단 한알로 육수맛을 제대로 값비싼 송이버섯으로 감칠맛과 건강까지 더한 업그레이드 이수게 더 좋은 송이버섯 육수 한 끼 장보고 재료 다듬고 끓이고 이젠 그럴 필요 없이 요 한 날로 끝 요 귀한 송이버섯까지 들어가서 맛도 건강해도 끝내줍니다. 38가지 배합원료로 국내산 꽃게 새우 풍합 배파 양파 등 총 20여가지 자연원료로 더 깊고 진한 맛을 제대로 값비싸고 귀한 금송이 송이버섯을 더해 건강까지 챙기는 육수 한 끼 인공적인 맛과 성분? 노! 인공평력, 보존요, 착생력, MSG 무청각 일일이 볶아낸 100% 자연원물 그대로 갈아서 건조, 압축한 고체형 육수 해물 야채 육수로 어묵국도 칼국수도 진한 맛! 해물 된장찌개도 오케이! 진한 김치찌개도 편하게! 이야! 진한이 진한 국물만 정말 시원합니다! 수많은 재료 내가 사서 다듬어서 놓지 않아도 한 날로 이런 맛이 나다니 기가 막히네! 육수 우리녀라 힘들고 땀 뻘뻘 거기다 산더미 음식물 쓰레기? 노! 톡톡톡 하나씩 넣으면 인공적인 맛 없이 오래오래 우려낸 진한 국물맛이 그대로 엄마가 편해지고 식구들이 맛있어하고 어떤 요리든 자신감이 생겨나는 한 알 단 한 알의 형용 북엇국도 해물 육수로 시원시원! 콩나물국도 감칠맛이 살아나고 부대찌개 육수도 뚝딱! 면 요리 육수도 초간 편! 만두 전골도 야채 육수로 더 맛있게! 세상에 그 비싼 송이버섯까지 들어간 육수! 엄청나게 많은 재료를 다 넣어서 만든 육수라 무슨 요리를 해도 다 맛있습니다! 송이버섯까지 넣어 업그레이드 탄생! 이수게 더 좋은 송이버섯 육수 한 끼! 65회분 한 통에 한 통을 더! 2통 총 130회분이 기존 폭탄가 39,800원! 1 플러스 1 두 세트 구매 시 육수 한 끼 260회분 4통! 정상가에서 만 원 더 특별 할인! 69,600원! 한 달 23,200원!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런데 거기다 무료 채움도 빈대요! 빨리 공짜로 드셔보세요! 잠깐! 주문 후 본품 한 통 드시고 나서 반품하셔도 무조건 두 말 없이 100% 전액 환불 보장!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육수 재료를 풍부하게 가득가득! 중요한 건 그 귀한 송이버섯까지 팍! 진짜 진짜 진합니다! 38가지 배합 완료에 국내산 꽃게, 새우, 홍합, 배파, 양파 등 총 20여가지 자연 완료로 더 깊고 진한 맛을 재배해로 값비싸고 귀한 금송이! 송이버섯을 더해 건강까지 챙기는 육수 한 끼! 단 한 알로 초간편 육수 내기! 진짜 진짜 편해집니다! 힘든 육수 내기는 잊으세요! 단 한 알의 혁명! 단 한 알 고채 육수로 순식간에 깊은 맛 재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없이 혁명적인 가격! 한 알의 겨우 267원으로! 경제적인 육수 내기! 인공적인 맛과 성분? 아닙니다! 태연에 세운 원료로 더욱 건강하게! 인공향력, 보존요, 착색력, MSG 무청가! 일일이 볶아는 100% 자연 원물 그대로 갈아서 건조! 압축한 고채용 육수! 건강한 국물맛, 시원한 국물맛! 우리 가족 건강 책임지는 육수하기! 더 많이 넣었습니다! 38가지로 업그레이드 탄생! 하나씩 넣으면 인공적인 맛 없이 오래오래 우려낸 진한 국물맛이 그대로! 어떤 요리든 자신감이 생겨나는 한 알, 단 한 알의 혁명! 북엇국도 해물 육수로 시원시원! 콩나물국도 감칠맛이 살아나고 부대찌개 육수도 뚝딱! 면 요리 육수도 초감편! 만두 정골도 야채 육수로 더 맛있게! 값비싼 송이버섯으로 감칠맛과 건강까지 더한 이수게 더 좋은 송이버섯 육수 한 끼! 65회분 한 통에 한 통을 더! 2통 총 130회분이 기적 폭탄가 39,800원! 1플러스 1 두 세트 구매 시 육수 한 끼 268분 4통! 정상가에서 만 원 더 특별 할인! 69,600원! 한 달 23,200원!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런데 거기다 무료체험으로 든대요! 빨리 공짜로 드셔보세요! 잠깐! 주문 후 본품 한 통 드시고 나서 반품하셔도 무조건 두 말 없이 100% 전액 환불 보장!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